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세 단어로 이루어진 초간단 영어회화 문장들 배워볼 거예요. 강의자료를 바로 한번 띄워볼까요? 네, 우리가요. 영어로 말할 때 괜히 어렵게 말할 필요 없고요. 짧지만 의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말들 잘해서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 서른 문장 있고요. 주요 문장들 뭐 I suppose so 초록색으로 된 거예요. I deserve it. I'm almost done. It's about time. It's really rare. 등까지 있고 끝에까지 버릴 문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뒤에 가면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첫 번째 문장은 약간 우리가 감을 잡기 좀 어려운 문장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문장은요. I suppose so예요. suppose 이 단어 자체, 이 동사 자체도 여러분 좀 낯이 익지 않으실 텐데요. suppose 라고 하면요. 어떤 걸 추측하다, 어떤 걸 가정하다, 생각하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고 suppose 그런 것 같아. 내가 추측하기로는, 내가 가정하기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느낌을 전달하고요. I suppose 나는,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 so 그렇게 해요. 우리 so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이죠. so 하면, you are so beautiful. beautiful 앞에 so는 뭐죠? 정말로 라고도 쓰이지만,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죠? 그렇게 라고도 쓰여요. 그래서 I suppose so, 그렇게 나도 추측해.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음, 이지쌤이 딱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 저 이지쌤 같은데?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저기 옆에 있는 사람 저 이지쌤 아니야? 어, 그런 것 같은데? I suppose so. 100% 확신하지 못하는 거야. I suppose so. 어, 아니면은요. 야, 저기 있는 건물, 저거, 저기가 그 회사 아닌가? 음, I suppose so. 그 뭐죠? 100% 확신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100% 확신하지 못할 때, I suppose so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라는 뜻이 있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I suppose so. I suppose so. 네, 우리 여행 가서요. 어? 저기가 그 왕궁인가? 어? I suppose so. 그런 것 같아. 100% 확신하지 않을 때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은요. 그런 것 같아의 뜻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는요.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내키지 않을 때도 씁니다. 예를 들면, 어, 제가 오늘 팀원들한테, 오늘 저녁, 우리 팀 전체 다 회식 가는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 확신하지는 그런 건 맞지만, 막 내키지는 않는 거예요. 뭐, 뭐, 야, 너 친구 결혼식 그 가냐? 근데, 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가야 될 것 같아. 뭐, 그래야 될 것 같아. 와 같이, 100%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I suppose so. 라고 하면 좋고요. 첫 번째 문장이라서 조금 길게 다뤘습니다. 그 밑에는요. Let's do this. 있어요. 어,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압니다. Let's, 뭐, 하자. Do. 하다. This. 이거. 그래서 친구들끼리, 야, 이거 그냥 해버리자. 이거 하자. 라고 할 때, Let's do this. 라고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락실 같은 데 가서, 야, 이거 우리 게임 내기 한 판 할까? 오케이. Let's do this. 네, 저도 이제, 여러분께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강의자를 막 만들고 있다가, 에너지를 모읍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아, 우리 뇌가, 에너지 많이 쓰는 행동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에너지 많이 쓰니까, 자꾸 뇌가, 아, 강의하기 싫어. 강의하지 마. 쉬어. 이런 저한테 나쁜, 나쁜 악마 같은 유혹을 막 펼쳐요. 그때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Let's do this. 하고,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앉죠. 그럴 때, 이거 해버리자. Let's do this. 여러분도요, 딱 제 얼굴 보시면, 썸네일 딱 보시면, 아이고, 진짜 이지쌤 또 강의 또 올렸네. 그래도, Let's do this. 해버리자. 그렇죠. 귀찮은 거 할 때, 이거 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해볼게요. Let's do this. Let's do this. 좋습니다. 자, 그 밑에는요, What's it for? What's it for? 우리, What 하면 무엇이에요? What is this? 이거는 무엇인가요? 배웠어요. What is it? 이건 뭐예요? 여러분, What is it? 이건 뭘까요? 네, 병뚜껑이에요. 근데요, 이 뒤에다가, What's, What is it? 뒤에다가, for까지 붙였어요. for은, 무엇, 무엇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딱 이거 봤습니다. What's this? 하면, 이거 뭐야? 하지만, 여기다가, What's this for? 하라고 하면, 이거는, for, 무엇을 위한 거지? 용도가 뭐야? 처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걸 보여줬을 때라든지,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서류를 봤을 때라든지, What's it for? 이거, 그거, 뭘 위한 거예요? 와 같이, 용도를 물어보고 싶으실 때, 뒤에다가, for, 붙여주시면 돼요. What's it for? 이거 뭘 위한 거예요? 쌤, 지금 이거 세 글자 단어 공부하고 있는데, What's it for? 이거 뭘 위한 거예요? 아, 이거는요, 짧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영어 말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What's it for? 뭘 위한 거죠? 한번 따라 해볼게요. What's it for? What's it for? 네, 그리고 그 밑에는요, I found something,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보통, 어, 그, 뭡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found something, 되게 기쁘게 이야기해요. 어, found, 뭔가 찾은 느낌 안 드세요? 어, 야, 내가 뭔가 발견했어, 찾았어, 라고 하는 단어,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어요. F-I-N-D 라고 해서, find, 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그 find의 과거형이 바로, found에요. found.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 이게 뭐 보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 나 뭔가 찾았어, 보물 찾기 하는데, I found something, 그죠? 찾은 사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과거겠죠? 그러니까, I find something, 아니죠. I found something, 이라는 문장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I found something, 좋죠? 그래서, 이 found라는 단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나 뭔가 찾았어, 아니면, 위대한 발견 같은 거 한 거야. 어, 야, 나 그, 그 문제의 해답을, 뭐라 그래요? 찾았어. 그죠?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라든지, 어떤 발견 같은 거 했을 때도, find, found 쓸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I found something, I found something, 좋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What about John? What about John? What about John? 이런 문장이 실제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 한번 볼까요? What, What about, 대해석, John에 대해선 무엇? 어, 이렇게 해석하면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우리가, 밥 먹으러 갑니다.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갔는데, 야,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친구가 다섯 명이서 놀다가, 네 명만 나왔어요. 한 명이 화장실 갔는데. 그럴 때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어, John은 어디 있어? John은? John은 놓고 갈 거야? 어, 우리 그러잖아요. John은? 야, 철수는? 아, 철수 화장실 갔구나. 그렇게 해서, 누군가, 누구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What about John? What about John?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뭐, 예를 들면, 이 John을 바꿔서, 음, 가족들이 다 외식하러 간대요. 나만 빼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What about me? 나는 어쩌고? 나는. 그쵸? 그래서 이 뒤에다가, 뭐, What about you? 하면, 너는? 너는 어때? 어, What about John? 하면, John은, What about Tom? What about me? 와 같이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What about you? 는 이미 배웠고요. 어, 누구는 어쩌고? 걔는 어떡해? 뭐,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가족에서, 친척 집에, 네 명이 왔습니다. 근데 막내가 안 왔어요. 어? John은 왜 안 왔어? What about John? 이런 식이에요. John은? 그쵸? 우리도, 철수는? 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철수는? 왜 안 왔어? 철수는? 어딨어? 철수는? 안 데려가? 그쵸? 똑같아요. 철수는? 이 바로, What about John? 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What about John? What about John? 좋습니다. 아, 제 목소리 너무 큰 것 같아요. 어, 다음 문장은요.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네, 우선 이거 발음 먼저 한번 해 볼게요. Think about it. 이렇게 안 하고, Think about it. About it. About it. 그쵸? 그래서, T 발음, about에 있는, T 발음을 최대한 죽여요. 이렇게 하면은, 더 외국인처럼 말할 수 있어요. 문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ink about it. 아니고, Think about it. 그냥 영어 잘해 보여요. Think about it. 이렇게, 이런 짧은 문장 하시면서도, 그 포인트 포인트마다 있는, 단어와 단어가 연결돼서, 소리가 사라지거나, 뭉개지는 현상도 여러분 같이 연습하시면, 짧은 거 그냥 길게 하다 보면, 하나 나올게,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는 거라서, 큰 문장에서도 발음 좋게 발음하실 수 있고요. Think about it. Think, 생각하다. About, 무엇에 대해서. It,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봐. 친구가 딜을 합니다. 야, 너, 나를 위해서 그거 주면, 내가 그거 2만 원에 살게. 어, 2만 원 좀 싼 것 같긴 한데, 나한테는 필요도 없어. 그럼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봐. Think about it. 그쵸? Think about it. 그게 무엇일지는, 그것이 무엇일지는, 문맥에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한번 고민해봐. 라는 문장, Think about it.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계획 있죠? 야, 나 저기 유럽 여행 갈 건데, 아니면 나 저기 강원도, 속초로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음, 고민이야.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봐. 좋죠? 한번 따라 해볼게요.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좋고요. 그 밑에요. I deserve it. I deserve it. 이 deserve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국말 할 때 전혀 안 써요. 뭐 예를 들면 think, 이런 거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외우잖아요. Deserve, 무슨 뜻이었죠? 어, 무엇뭇 하는 게 당연하다. 무엇뭇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deserve. 그래서 I deserve it. 하면 어떤 뜻일까요? 나는 it. 그것을 받기에 그것이 나한테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맨날 저축만 하느라 자기를 위한 선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멋있는 외제차를 하나 샀다든지, 시계를 샀다든지, 좋은 옷을 샀다든지, 아니면 비싼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아, 나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deserve it. 나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이 누릴 자격이 있어 하니까 생각나시죠? 예전에 you deserve it. 이라는 문장 어디선가 한번 다뤘어요. 어, you deserve it.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뭐 좀 좋은 거 해드리려면, 아이고, 진짜 내가 너무 오강한다.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 그럴 때, you deserve it. 그렇게 받으실, 받으실 게 마땅합니다. 그쵸? 그래서 I deserve it. 하면, 나 진짜 이거 누려도 이런 호사 누릴 자격이 있어. 와 같은 뜻으로 하나 쓰이고요. 두 번째 뜻은요, 일단 이거 하나 외워두셔도 돼요. 두 번째 뜻은 약간 빈정거리는 거예요. 어, 여자친구한테 엄청 잘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는 거 맨날 했어요. 그러다가 뻥 차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휴, 난 뻥 차여도 싸. 우리나라 말로 그러잖아요. 어, 아까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왜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여자친구한테 뻥 차여도 싸요. 왜요? 그럴 짓을 했으니까요. 회사에서 맨날 놀았습니다. 농땡이만 쳤어요. 과장 진급하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요, I deserve it. 난 그래도 싸. 반대로, 아, 이 녀석 맨날 놀아요. 맨날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팀장인 말도 안 들고. 과장 진급 똑 떨어졌습니다. You deserve it. 너 그래도 싸. 와 같이 양측으로 쓸 수 있어요. 어, 이 첫 번째 뜻은 아주 기본적인 거. 두 번째 뜻까지 쓸 수 있으면 이제 뭐랄까요? 이, 이런 거 이제 한국에서 잘 안 배우잖아요. 한국 교육에서. 내가 약간 좀 언어의 장벽을 넘나드는 사람이 됐다. 약간 좀 그 뉘앙스까지 잘 깨우치는 사람이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 뜻부터 잘 해볼게요. I deserve it. I deserve it. 좋아요. Are we done? Are we don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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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그래서, 뭐, are you done? 하면 뭐라고 하죠? Are you done? 어, 다 했어? 끝났어? 뭐, 누군가가 같이 써야 되는 세탁기, 세탁기, 공용 세탁기나 코인 세탁기 다 쓴 것 같아요. 다 하셨어요? Are you done? 끝났어요? 뭐, 아니면 어떤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한테. 너 다 했어? Are you don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끝난 상태. 근데, are we done? 됐으니까 뭐예요? 우리 끝났나요? 뭐, 어, 끝났나요? 하니까 뭔가 연인끼리 우리 끝났어요? 뭐, 그것도 are we done? 할 수도 있겠죠. 뭔가 대화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돌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가도 돼요? 우리 끝났습니까? Are we done? 우리 끝났어요? 약간 좀 대발화되지긴 하네요. 우리 끝났나요? 이렇게 하는 건 대발화되긴 하지만, 뭐, 부모님이랑 대화하든, 뭐, 친구랑 대화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다 했어? 우리 끝났어? 어, 우리 지금 하던 거 이제, 이제 끝난 거야? 나 집에 와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are we done? 할 수 있겠네요. 따라해볼게요. are we done? are we don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에는요, what's the reaso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다 알죠? reason 뭐죠? reason, 이유예요. reason, reason 하면 이유.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reason이에요. 그래서, what's the reason? 이유가 뭔가요? 네, reason 앞에 the가 붙었어요. 우리 the 보통 어떨 때 쓰죠? 음, the의 용법은 정말 많아요. 제가 정리해드렸던 적도 있고, 앞으로도 정리 계속해 나가면서 봐야겠지만, 어, 보통은 우리가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낼 때라든지, 아니면 이미 대화 중에 언급했던 무언가를 또 언급할 때 더가 붙어요. 근데 여기서 what's the reason? 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어, 예를 들면 누가 늦었어요. 야, 너 왜 늦었어? isn't? 늦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보통 어는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 있을 때 어 를 써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있는데요. a dog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요, 이 the는요, 어, 유일한 거였었어요. 어, 이 사람이 늦은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늦었어? 그 이유를 말해봐. what's the reason? 네, 약간 느낌 오시나요? 어, 느낌 오세요? 네, 네가 늦은 이유를 말해봐. 그래서 이유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what's the reason? 이라고 해요. 어, what's a reason?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at's the reason? what's the reason? 좋아요. 이거 어 더 구분하는 거 내년에 한번 강의할게요. hey, stay away. hey, stay away.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stay away. 우리 away 하면요, 보통 멀리 떨어진 걸 away 라고 해요. 우리 저기 뭡니까? 축구에서도 우리 경기장에서 할 땐 홈이라고 하죠. 우리 집, 홈 경기장. 아니면 반대로 다른 나라, 일본이랑 할 때 일본에 가서 하면 뭐예요? away 라고 해요. 그죠? stay, 머물러라. away 뭐예요? 떨어져서 멀리서 머물러라. 그래서 stay away 하면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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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away, stay away. 어, 저리가 떨어져. 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음,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뭔가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 에이,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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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어,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좀 우리한테 불쾌하게 자꾸 하는 사람한테 stay away 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뭐랄까, 싸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뭐 어쨌든 좀 떨어져 있어봐. 라는 문장, stay away구요. 이건 이제 저기, 경찰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y, 이봐. stay away. hey, stay away. 좋습니다. is anyone here? is anyone here? 어, anyone 하면 뭘까요? 네, anyone 하면, 뭐, 그냥 누구? 어떤 사람? 아무, 누구?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 음, 우리가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any 많이 씁니다. 어, 그죠? 그래서 anyone 하면 누구? is anyone? 누구 있나요? here? 여기에요. 그래서, 뭐, hello, is anyone here?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요, 어디 이제, 좀 무서운 집 같은데 들어갑니다. 큰 문을 열고, 걸어서 들어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hello, 이봐요. 우리 안녕 할 때도 hello 하지만, 전화 받을 때도 hello 해요. 저기요 할 때도 hello, hello 하거든요. hello, is anyone here? 누구요? 여기 누구 있어요? is anyone here? 아니면 아무도 없나요? 어, 이렇게 얘기할 때, is anyone he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나요? 여기 누구 있어요? is anyone here?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is anyone here? is anyone her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네, show, 보여주다, 아니면 보다요. 보여, 어, 보이다, show. 우리 마치 디너의 쇼 할 때, 그 쇼처럼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show you, 너에게 보여주다. I will, 나는 할 것이다. 여러분, I will show you를요, 비동사의 going to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I will show you를요, I am going to show you. 네,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지만, I'm gonna show you를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쓰는 걸 연습해보자는 이야기 드렸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연습시켜 드릴게요. will이랑 비동사, going to, 이 세 단어 세트가 같다고 생각하셔도 좋겠다. 당분간은, 뭐가 다른지는 알려드렸었고요. 아직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I will show you.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아니면 내가 산 거, 그, 그, 뭡니까? 내가 산 그 물건 보여줄게. 아니면, 야, 여기서부터 경복궁까지 어떻게 가냐? 아, 오케이.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게 해서 지도에서 촥 보여준다든지. 이럴 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와 같을 때, I will show you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좋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m almost, almost done here. almost, 뭐였죠? almost, 네, 이런 단어들, 이거 저는 사실, 이 almost 같은 경우는요, 잘 안 까먹게 됐어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몇 번 보시면, 좀 생김이 특이하잖아요. almost 하면요, 거의 라는 거예요. 거의, 거의. 어, 뭐, 나 거의 다 왔어. 나 거의 끝났어. 나 거의,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라고 할 때, almost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done 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죠. done, 끝난 거예요. 그러면, I'm done 하면, 나 다 했어. 엄마가 숙제, are you done? 너 다 했니? yeah, mom, I'm done. 나 다 했어요. 근데요, 거의 다 해가요.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요. yeah, mom, I'm almost done. 그래서, 이 almost는 활용도가 꽤나 높습니다. 거의 다 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I'm almost done 하면, 나 거의 다 했어. 라고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m almost done. I'm almost done. 아, I'm almost done. 아, I'm almost done이에요. 자, 그 밑에는요. it's my fart. it's my fart. fart. 이 단어, 뭐죠? 처음 보셨으니까 모르겠죠? 우리 보통 이 fart라고 하면, 잘못이에요. 잘못. 어, 잘못. 어, 뭐, 폴트 내지는 fart라고 하는데요. 영어 발음식은, 영어식 발음은 그냥 fart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네, 교과서에, 제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it's my fart. 이거 저 예전에 많이 배웠어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it's my fart.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걸 왜 가르치고 있느냐? 네, 교과서에 나오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 보통 it's my fart 보다는요. 미국 사람들은요. my bad. it's my bad. 라고 많이 써요. bad. 나쁘다. 어, 내가 나빴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서로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 미안. 내가, 아, 그때 좀만 더 잘했었으면. 제가 옛날 때 장학 퀴즈 나갔다가, 장학 퀴즈에서 꼴등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하면, 제 인생에 가장, 가장 한스러운 순간 몇 번째를 뽑자면, 장학 퀴즈 나가서 꼴등했던 순간입니다. 걔들이, 장학 퀴즈 제작진이, 미리 문제 어떤 정도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찾아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웬걸? 1라운드에서, 1라운드에서는 공부 안 한 것만 나와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꼴등한 거예요. 친구랑 둘이 팀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집에 오면서, 아, 내가 그거 맞췄어야 되는데, it's my fart.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럼 친구도, it's my fart. 하지만, 영어로는요, it's my bad. it's my bad.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좋겠죠. 자, 따라해볼게요. it's my fart. it's my fart. 좋고요. let me talk. let me talk. 우리 let me 너무너무 많이 봐서 이제 지겨워요. let me 뭐예요? 내가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 그냥 해석해보자면, 내가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지만,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내가 할게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let me talk. 어,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되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 친구들끼리 여러 명이서 얘기하다가 서로 막 얘기하느라 바빠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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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talk. 내가 얘기할게. 잠깐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let me talk. 제가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it let me. 너무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우리 이거 벌써 열 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죠? 이제 아시리라 믿고요. 따라해볼게요. 내가 이야기할게. let me talk. let me talk. 어, 뭐 이거, talk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지만, 원래 발음은 talk예요. let me talk. 좋고요. is that you? is that you? that. that.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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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당신이에요? 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서 엄마랑 굉장히 오래 떨어졌다가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어요. 그럼 엄마 얼굴 만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mommy, is that you? 당신이 맞아요? 그죠? is that? 내 앞에 있는 지금? 음, 이게 당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is that you? 그죠? 그래서, 뭐,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뭐, 예를 들면, 저기 뭡니까? 저기, 이를 막 이메일로 많이 주고받고 했던 사람인데, 처음 만나면, 오, 철수 씨, 철수 씨 맞죠? 어, 그거예요. hey, John, John, is that you? John, 너 맞지? 아니면, 그런 거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 친하다가, 한 20년만에 길거리 가다가, 어, 혹시, 저기,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나요? John, is that you? John, 너 아니니? 이런 거 얘기할 때, is that you? 라고 해요. 그죠? 자, 저런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is that you? is that you?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아니, 이거, 네, 생각보다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꽤나 많이 남았네요. 아, 속도를 올려서 해볼게요. were you there? were you there? 자, 이거 아시려면요. 우리, 이거, were 이, 비동사 are, 과거형이잖아요. are you there? 뭐예요? there? 네, there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첫 번째, 거기에 라고 쓰여요. 두 번째는요. there is a dog. 여기, 어,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무엇뭇 있어요 할 때, there is, there are, 이런 걸로 쓰입니다. 어, were you there? 거기에 라고 쓰였네요. are you there? there 하면, 어, 너 거기에 있어? 친구가 뭐, 파티 갔대요. are you there? 너 거기에 있어? were you there? 너 거기 있었어? 그죠? 어, 야, 나 어제 거기 뭐야? 나 이마트 갔었는데. 어, 이마트? 나도 어제 갔는데? were you there? 너 거기 있었니? 그죠? 어떤 과거 특정 시점에, 너 거기에 있었어? were you there?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were you there? were you ther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t's about time. it's about time. 어, 이거요. 어, 이 문장 좀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 about 이라는 게, 전지사잖아요? 무엇, 무엇에 대해서. about love. 사랑에 대해서. it's about time. 뭐예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 about이, 무엇, 무엇에 대해서 라고 많이 쓰이지만,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뜻은요? 어, 거의 다 됐을 때예요. 어, 거의. 아까 뭐 예를 들면, almost랑 꽤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s about time. 하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어, 지금 시간 다 됐어? 이제 갈 때 다 됐어. 어, 그럴 때, it's about time. 이라고 하고요. about은, 어, 거의 다 됐을 때. 아니면 뭐, 대략. 뭐, 이럴 때도 많이 쓰이죠. 뭐, about, about two hours. 그거, 어, 저 죄송한데, 세차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음, 한 두 시간이요? about two hours.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인 거예요. it's about time. 거의 다 됐다는 건 뭐예요? 대략 시간이 됐다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갈 시간 범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 이거면, 요건 이 동그라미인 거죠. 그래서 이 about이라는 게, 무엇, 무엇에 대해서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대략, 거의. 그 근처에 있는 걸 나타낼 때도 쓰인다. 뭐, about two hours. 그리고 저 사람 나이 몇 살쯤으로 보여요? about 45. 대략 45세. 저기까지 얼마나, 몇 킬로나 걸리죠? 몇 킬로 정도 걸리죠? about 20km라고 하죠. 어, 대략 20km. 그래서, 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을 아우를 수 있는 about이라는 뜻도 있다. 따라해볼게요. 어, 거의, 거의 다 됐어. 어, it's about time. it's about time. 그 밑에는요, are you alone? are you alone? 네, 이런 거죠. alone 하면, 혼자 있는 상태죠. 혼자. 그래서, I'm alone. 나 혼자요. you are not alone.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죠. you are not alone. 질문입니다. are you alone? 혼자 오셨어요? 혼자세요? 그렇죠? 뭔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바 같은 데 가서, 같은, 딱 이렇게, 잔 가지고, 같은 걸로 한 잔 주세요. 그래서, 같은 걸로 자기가 내겠다는 거죠. 딱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are you alone? 혼자인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당신 혼자 왔어요?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혼자 여행 가는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긴 있었어요. 혼자 가서, 뭔가 이제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 혼자 온 사람들 만나고, 요새 혼자 여행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다 귀찮아가지고, 네, are you alone? 혼자인가요? are you alone? are you alone? 네, were you busy? were you busy? 네, are you busy? 너무 쉬운 표현이죠. 당신 바빠요? 근데 과거형이에요. were you busy? 뭐? 어제 바빴어? were you busy yesterday? 그죠? 그래서, 너무 쉬운 표현이에요. 당신이 어떤 시점에, 너 바빴니? 너 왜 전화 안 받아, 이 녀석아? were you busy? 당신 바빴어요? 과거형으로 우리 질문하는 거,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에 익힐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ere you busy? were you busy?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네, 이거 세 단어로 된 거, 이거 하면서도 여러분 좀, 단어 좀 배우고 계시죠? 네, 여기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now,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어, 이거 영어 시험 봐본 젊은 세대라면,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네, 영어 시험 볼 때 우리가, 흔히들, 듣기 평가랑, 읽어서 빈칸 채우거나, 이런 객관식 유형을 많이 푸는데, 처음에 시험 볼 때, 토익이라든지, 수능도 다 마찬가지예요. 듣기 시험 봅니다. 그 듣기 시험 볼 때, 막 뭐라고 하더니, listen carefully 라고 해요. carefully 가 뭔데요? listen, 들으래요. carefully. 네, 우리 care 하면, 뭐, 돌보다. 뭐, 그런 거냐, take care 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거, health care service다, 이렇게 얘기하죠. care 가 fully, 가득하게. 그죠? carefully 하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죠? 조심스럽게, 뭔가 잘 다루는 것처럼,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들으라는 말이, listen carefully예요. carefully. now, 이제, listen carefully,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문장이 되겠고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now, listen carefully, now, listen carefully. 좋고요. 그 아래는요, make a guess. make a guess. guess 뭔가요? guess, 여기 삼각형으로 된 티셔츠죠. 아, 이 티셔츠, 어, 네, 이 티셔츠 제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제 구독자만 받은 거고, make a guess 하면요, guess 우리 보통 티셔츠나 청바지 브랜드 세모로 된 걸로 많이 알고 있죠. 네, 그 guess가, 이 guess가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 guess가, 추측하다, 아니면 뭐, 짐작하다, 머리 굴려서, 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guess예요. 명사형으로도 그냥 guess라고 씁니다. 만들어봐, 네 추측을 만들어봐. 그래서, 한번, 뭐, 추측해봐. 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혹시 저 죄송한데,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보통? 맞춰보세요. 맨날 맞춰보래요. 어, 맞춰보세요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make a guess. 맞춰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make a guess. make a guess. 좋고요, 그 밑에는요, don't trust anyone. don't trust anyone. anyone 하면요, 누구 내지는, 아무에요. anyone. 네, 아까 우리, is anyone here? 기억나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있나요? hey, hello, hello, is anyone here? 그죠? 배웠던 거 그거예요. don't trust anyone. trust 하면, 실외하다, 믿다예요. 네, 그, 아무도 믿지마. 어, 영화 같은데 보면요, 야, 여기서 아무도 믿지마. 빡 죽으면서, 아, don't trust anyone. 이렇게 하면서 보통 많이 죽는데, 음, 아무도 믿지마. 라는 표현이, don't trust anyone 되겠죠. 네, 좋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don't trust anyone. don't trust anyone. 그 밑에는요, I know you. I know you.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많이 쓰여요. 뭐냐면 너무 쉽잖아요. 나 당신 알아요. 이거 언제 쓰여요? 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나 어떤 생활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근데 눈으로 다 본단 말이죠. 예를 들면 대학교 가면, 대학교는 다 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3학년 3반이에요. 그러면 3학년 3반 학생들 40명에서, 1년 내내 똑같은 수업을 듣지만, 대학교에선, 자기가 원하는 수업에서, 그냥 그 수업이 그 시간에 가서 듣는단 말이죠. 수업 가면 그렇습니다. 교수님을 보는 것보단, 주변에 앉아있는 애들을 살피는 게 더 재밌죠. 그래서, 음, 예쁜 이 학생 있는지, 아니면 어디, 좀 멋있는 남학생 있는지, 보통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 눈에 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쟤 누군지 알아. 근데, 뭐, 외국 같은 데서는, 저녁에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친구를 통해서든, 딱 보면, 아, 이렇게 서로 이제 처음에 만나서 소개할 때, 근데, 나, 나 너 알아. 어, 나 그 수업 시간에 봤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know you라고 이야기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에는 종종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know you. I know you.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Are there kids? Are there kids? 문제, 퀴즈입니다. 여기서, 왜, is there? 이라고 안 쓰이고, are there? 이라고 쓰였을까요? 맞춰보세요. 어, 이거 맞추셔야죠. 맞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뒤에, kids라고 해서, s가 붙었잖아요.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are there 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is there a duck? 이 되겠죠. 강아지 한 마리 있나요? 근데요. 강아지들 있나요? are there ducks? 가 돼요. 그죠? 여기 쓰는 비동사는, 뒤에 있는 게, 단수이면, is, is there? 복수이면, are there? 이를 쓰여요. 아주 옛날 때 배웠어요.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영어 배우셨으면, 그쵸. 우리 때려 맞춘다고 하죠. 때려 맞추는 거예요. 찍어보는 겁니다. are there kids? 그죠? 물론 이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 뒤에 나오는 거를 먼저, are there? 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야기할 때는 약간 머릿속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문장을 보고는 추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들 있나요? are there kids? 뭐,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거라든지, 들으면 안 되는 거라든지, 할 때, are there kids? 이 kids 자리에 여러 가지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are there dogs? 강아지들 있나요?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are there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are there kids? are there kids? 좋습니다. make it stop. make it stop. 이게 사실 문장으로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한 문법사항이 써있지만, 해석해 보세요. make it, 그것을 만들어라. stop. 멈추게.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이런 문장 자주 노출되다 보면, 그런 문법사항 몰라도,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그거 멈추게 해줘. 그거 멈춰. 뭐 이런 뜻인데, make it, 그거를 어떤 걸 하게 만들라는 거죠. 어떻게요? stop. 멈추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 좀 멈춰줘요. 그거 좀 멈추게 해줘요. make it stop.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순서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 순서를 아주 예전에, 좀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영어 처음 배우면, 그거 늘 배우니까, 근데, 크게 효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make it stop. 그거 좀 멈추게 해줘요. 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make it stop. make it stop. 좋고요. 그 밑에는요, I heard something. I heard something. heard은 뭐예요? hard. 아까, I found something. 나 뭔가 찾았어. hard는요? 어, hear 라고 하는, 듣다의 과거형이에요. hear, 듣다. hard, 들었다. 그래서, 뭔 소리가 딱 났어요. 어? 나 뭔 소리, 뭔 소리 났는데? 나 뭐 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I heard something. 그죠? I heard something. 여기서 뭘 알아두셔야겠어요? hurt 라고 하는, hear의 과거형 한번 익힌다 생각하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 나 무슨 소리 들었는데? I heard something. I heard something.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don't run away. don't run away. run away. run. 뛰다. away. 저쪽으로. 저쪽으로 뛰어가는 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run away. 도망가다 뭐, 집에 있었으면 집에서 가출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run away. 도망차. 딱 하나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don't 하면요, don't run away. 도망가지마. 우리 away 들어간 거 오늘 두 개 배웠어요. 알고 보면요, stay away. stay. 거기 있어. 어, stay 있는데? 어디? 저 멀리 있어. 어, 거기 있어. 저리가. stay away. run away는요, 절로 뛰어가니까, 도망가다. 에, 이렇게, 뭐 우리 구동사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단어들끼리 연결돼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 언젠가 한번 배워볼 것 같아요. 그것들만 쫙 묶어서, 한 100개 정도 처음에 배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don't run away. don't run away. 도망가지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친절한 대학 배우신다고 구독 눌러 놓으시고, don't run away. 도망가지마세요. 영웅무 쭉 하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장이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첫 번째 문장은요. it's really rare. it's really rare. 이거 발음 다 힘들죠. it's rare 하면요, 희귀환이에요. 희귀하다. 희귀하다고 할 때 rare라고 해요. 또 rare 어디 쓰이냐면, 스테이크 굽기에 쓰입니다. 잘 안 익은 거 rare라고 해요. 제일 잘 익은 거 뭐죠? well done. 잘, done. 아까 썼던 그 done이에요. 다 했다. 다 잘 된 거, well done. 다 바싹 익힌 거. 중간이요? medium이에요. 중간이니까, medium. 제일 안 익은 건 rare예요. 희귀하게, 아주 조금만 익혔다는 뜻이겠죠, rare. 이게 이제 고기 굽기에 다섯 단계죠. 그래서 뭐 medium, rare, medium, well done이라고 해요. 다섯 단계가 어떻게 해요? well done이 있고, medium이 있고, rare가 있어요. 여기 rare랑 medium 사이는 medium, rare예요. 두 개 그냥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well done이랑 medium 사이는요, medium, well done이라고 해요. 보통 medium 드시면 됩니다. 근데 난 생고기 잘 못 먹어, 그러면 medium, well done 드시면 돼요. 저도 이제 medium, well done 먹다가 좀 찔겨서 이제 medium 먹습니다. 그래서 이 rare 하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희귀한 거예요. it's really rare. 이거 R 발음 엄청 많죠? 따라해 볼게요. it's really rare. it's really rare. 저는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걸 한번 꼭 듣고 싶은데, 아, 이게 진짜 이 우리 카메라로만 만나니까요. 잘 못 듣겠지만, 아마 열심히 저랑 같이 연습하셨던 분들은요, 동 나이대의 다른 분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음이 좋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쉽게 가르쳤잖아요, 그쵸? 마지막 문장은요, I believe you. 나는 당신을 믿어요. 네, I believe you.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I believe you. 믿어요. Don't run away. 도망가지 마세요. 네, 그쵸? 네, I believe you로 마지막 문장 따라해보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I believe you. I believe you. 좋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요, 우리 저기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이라서, 이번 주 금요일날은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 붙여서, 뭐랄까요? 연속 듣기로 또 올려드릴 거예요. 연말에 연속 듣기 참 많이 하고 있죠. 올 한 해 좀 마무리하는 생각으로 연속 듣기 좀 많이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크리스마스 때 요새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지금 다 코로나가 났어서. 집에서 노상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흘려, 중간중간 가닥 흘려 들으시고, 그러면 참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긴 시간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여러분, 따봉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